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.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국과수로부터 전 씨의 마약정밀감정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. 경찰은 지난달 28일 미국에서 입국한 전 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뒤 모발 등을 채취해 국과수의 정밀감정을 의뢰했습니다. 체포 당일 실시한 간이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었습니다. 체포 다음 날 석방된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마와 DMT 등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전 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지만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하지 못하도록 지난달 31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. 경찰은 정밀검사 결과를 토대로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. 경찰은 또 전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목한 지인 가운데 국내에 있는 3명의 모발 등을 채취해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. 미국에 체류 중인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를 위해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 조치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. 8いました. lemT sin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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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te sins sins sin sin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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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n sin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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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ns